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건 오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권을 가지고 한동훈 씨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 것은 대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으실까 이런 문제도 그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면 윤 대통령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정의관 이런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해를, 폭을 좀 더 넓힐 수가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 대통령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분이 선거 부정 문제는 절대로 재임 기간 중에 다룰 분이 아니구나 그런 부분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루지 않을 사람한테 뭡니까? 그냥 다룰 거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좀 비중 있는 그런 칼럼을 쓰는 박정훈 논설실장께서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이라는 칼럼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칼럼을 읽고 아니 박정훈 실장께서 알고 있던 윤석열하고 공병호가 알고 있던 윤석열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윤 대통령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니까 아무리 불리해도 피하는 일 없이 보편적 가치편에서 그 악에 맞섰던 성부사 윤석열은 지금 어디 갔나. 그 악에 맞섰던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찌할 수 없어가 나설 수밖에 없던 윤석열이었고 또 다른 윤석열은 그냥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나섰지. 그걸 지금 박정훈 논설실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편적 가치 위에서 그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런 건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받는가. 윤 대통령은 용장형 리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계산이나 자고 우면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용명함이 돋보이는 스타일이다. 저는 전혀 다르거든요. 윤 대통령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그렇게 용장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장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같다는 사람이 용장인 거죠. 용장. 키는 작으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다 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마 박정훈 논설실장이 연배가 저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아랫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분은 윤 대통령의 용장형 리드다. 그렇지만 저는 윤 대통령 용장형 리드가 아니다 이야기죠. 겉은 용장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그는 싸우되 큰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그가 맞선 싸운 상대는 당대의 대통령 권력 실세처럼 하나같이 센놈들이었다. 박근혜 정권 심기를 거슬러 가며 국정은 댓글 사건을 수사해서 3년간 지방한직을 정정했다. 그럼 박근혜 정권을 여러분들 공격하기 위해서 국정은 댓글 사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어떠면 박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다르시겠지만 그때는 좀 젊었지 않습니까 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안 좋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등장에 그 선거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관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에 식사를 하고 옛날에 그 말씀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거운 거 아니까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발상이나 파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이란 뒷벼경이 딱 있고 검찰에서 반드시 수사를 하면 남을 수 있는 부분에 수사를 잘하신 분이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씨를 수사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박정훈 논설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고 실시했던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해서 강남 좌파의 위선적 민낯을 세상에 알렸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조국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조선중앙동화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온갖 것을 까발기니까 밀려서 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윤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거나 인물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옳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박정훈 논설실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논평을 보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조국 씨를 왜 수사를 했느냐. 조선중앙동화가 일어나고 유튜브들이 뭡니까 그냥 목소리를 높이니까 도저히 뭡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섰던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조국 수사를 했다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그 사건의 이름 전우를 굉장히 면밀하게 그렇게 추적하고 제 자신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국 문제를 파헤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프론트에 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서가 여러분들 끌려 들어와서 조국 사태를 다룬 겁니다. 그래 물론 그걸 갖도 명성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그 내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은 용장형 리더가 아닙니다. 외모는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이 좀 멀쩡하게 생겼죠. 잘 생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나 내부는 굉장히 소심한 분인 거죠. 이익이 안 되면 절대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 박정훈 논설실장께서 이렇게 크게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 선거개입 대통령이 한마디로 강행 탈원전 경제초창도 눈감지 않았다.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본인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윤 대통령의 본래 모습을 정확히 본 사람들은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걸어온 행적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들은 선거 문제를 전혀 다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냥 파편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니까 국민들을 오도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거죠. 박정훈 실장께서는 윤 대통령은 용장형 리드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허구대는 멀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런 큰 성부를 주재하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정광숙 같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그거는 다 뭡니까 그냥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라는 것은 어차피 이와 잇몸처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성부는 안 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부의 스케일이 작아졌다. 어느 순간부터 성부의 스케일이 작아진 게 아니고 박정훈 논설실장께서 대통령을 잘 모르신 거죠. 결과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부담을 지는 일은 대통령은 절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다루시는 거죠. 선거 사기 문제가 그렇고 무슨 노동계획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신문사 논설실장도 거릇 많이 쓰셨겠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을 다루거나 쏟고 쏟이는 일들을 많이 안 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포장이 좀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이 용장에게 희망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과거의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양은 아연하기만 하다. 저는 전혀 아연하기가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의 편에 서서 위기를 직진 돌파하던 큰 성부사 윤석열은 어디 갔나 그런 거 없었거든 원리가.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조선이나 중앙 동화의 칼럼을 쓰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 나이가 있던 김대중 주필이나 유건일 주필이나 이런 분들이 썰던 글에 비해서 훨씬 더 글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냥 서울에 안전하게 잘 큰 서울의 중산층 출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 유복하기 큰 중산층 친구들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은 남은 재임 기간도 선거 사기 문제를 절대 다루지 않을 것이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짊어져야 될 각종 계획에 대해서는 일제 손을 안 댈 거다. 무난하게 그냥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 민주당에 크게 여러분들 편향되게 나오면 적당한 민주당 측의 비율을 맞춰주는 식으로 그렇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다음 임기를 마친 다음에 대한민국이 뭐죠 골로 가든지 그건 본인한테는 알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금 사양은 아연하기만 하다 이걸 보고 내가 참 순진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윤이나 지금의 윤이나 미래의 윤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봤던 거죠. 그래서 예리하게 봐야 되는 거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건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구한 윤 대통령은 죽어도 선거 사기 문제를 안 다룬다 이야기죠. 그거는 상대방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피를 흘려야 될 정도의 혈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애시당초 감당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감당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해야 될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여러분들 갈 간격이 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쭉 보니까 뭐 되게 아이고 잘 썼습니다. 칼름이 참 근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지만 창룡이란 분이 국민이 환호하며 선출한 윤 대통령 간 곳이 없다. 지난 4.15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수사하라고 칠순의 고령자 신민대표가 단식으로 생명을 끊으려는 지경까지 늘었다. 정의라고는 찾을 수 없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했던 그 정의의 요구에 끝까지 외면하려는가.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도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찬성이 351명 반대가 183명입니다. 그런데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지지율 20%가 됩니다. 설령 지지율이 10%가 되더라도 대통령이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신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윤 장하장님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 우리 편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그냥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겁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면 지지율이 20%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 문제를 언급해서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다루어 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해서 0.11%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났어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쪼개질 상황이니까 그걸 내가 못 다루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 통을 여기에 대한 그런 독자들의 답글입니다. 윤 대통령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권순일들을 잡아 늘어난 것이 기대였고 선거 사기를 수사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의 지지도가 3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거까지 패배하게 되면 훨씬 더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경주 유세시 공략한 선거 부정을 척결을 실행하라.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으니 범죄집단 선관위가 기고만장해서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시행 방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선관위가 결사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조직의 부정선거로 200석을 훔쳐서 민주당에게 헌납한다. 결단하라.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시극인 거죠.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